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간담회 요청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한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정책 보고란 이런 것이 아니고 간담회조차도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병호 tv는 긴급설문조사를 시키셨습니다. 9만 8천여 명이 참여한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는 무려 96%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이런 설문조사는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수간담회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한편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3월 27일 날 연합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태도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9만 8천 명 투표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다가 96%, 선관위가 잘하고 있다가 3%,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세상 민심을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언론들이 특히 이런 선관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거에 관한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심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주장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수위 간담회를 거부하는 일이나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실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그런 의견을 남기신 분들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DONC님입니다. 민주당이 사전선거에서 모두 승리하고 당일선거에서는 모두 다 패배했습니다. 이런 것은 100% 부정선거입니다. 아니 1000%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들과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까지 성력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것은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건 나라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 최고행으로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10분이 찬성했고 한 분이 반대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양식을 갖고 있고 양심 있는 대부분 시민들은 이렇게 DONC님의 주장에 동의할 것입니다. 다음은 UGL님입니다. 좌파무리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과 3구 대선 부정선거를 그렇게 저질러 놓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선염치료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하는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국민 무시 집단을 우리는 해체해야 되고 진정한 의미의 중립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14분이 찬성하고 한 분이 반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DKSW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번 부정선거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검찰에서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구 대선에서도 전문가 추산으로 해서 320만에서 370만 표 정도의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윤석열 표가 이재명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26만 표로 졌는데 4표가 30만 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다시 재검표와 같은 까보자고 하는 말 없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아닌데도 침묵할 자들이 아닙니다. 13분이 찬성하고 한 분이 반대했습니다. 시민들 가운데서는 역대 최저치로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는데 그냥 말없이 승부를 수용하고 재검표 이야기가 일체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정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jsbo님입니다. 선거갈리위원회는 관담회가 아니라 압수수색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특히 중앙선거갈리위원회의 중앙섭을 압수해서 로그 기록을 조사하고 시중에 가장 큰 의문적인 보정감 세팅 여부와 통계 조작 여부를 맹맹백백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충동한 이후에 제1호 국가적 과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밝혀져야 불신이 사라지고 앞으로 마음 놓고 투표장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려 20명이 찬성하고 단 한 분도 반대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민심입니다. 언론이 침묵하고 정치인들이 침묵하지만 시민들은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jsbo님입니다. 부정선거를 바로 잡지 않고는 지방선거 총선 하나마나입니다. 레임덕은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20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상황이 뭐겠습니까? 거짓으로 권력을 장악한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다 내가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레임덕은 기본인 겁니다. 일체 협력을 안 하겠죠. 지금 검수 완박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의 젊은 친구들 한 번 하는 짓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해의 은행입니다. 52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한 그런 비평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설례도 없는 부정선거를 저질러놓고 설례란 말이 나옵니까? 신속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2년째 뭉개고 있는 4.15 총선을 재금표 선거 무효 소송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전선거는 민주당이 당일 선거는 국민의힘이라는 공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세계선거 사이에서 유례가 없는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재금표를 2년간 뭉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알라시피 선거 관련 소송은 6개월 내에 마무리하다는 것입니다. 52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한 것입니다. 지금 제시한 파이어님은 문제가 없었으면 선거에 문제가 없었으면 6개월 안에 벌써 끝냈을 것이다. 2년 가까이 끌고 가는 게 뭐냐 이 이야기.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온 부정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4.15 총선 이후와는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폭발 직전의 이 같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해서 제대로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을 펴고 세상을 할부하고 있고 국회를 다니면서 온갖 종류의 입법을 양산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범죄에 깊이 연루된 사람들이 아무 말 대잔치에 참여해서 하고 싶은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런 사회에 살게 됐습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할부하고 다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법치를 우뚝 세우는 그런 시점이고 그 바로 주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돼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소명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과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다음에 선거 무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